2절까지 부른 다음에 한 개를 더 배웁시다, 그리고 쑥대머리 뒤에 그는 마저의 마무리를 멋들어지게 합시다. 새벽바람 면초롱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럼 배워야지. 나는 그것보다 더 쉽고 예쁜 놈을 먼저 배워주려고 했더니 그것은 안 배워버릴까? 아니요, 아무거나 배우세요. 어차피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쉽고 예쁜 놈 하나 배우고 새벽바람이 좀 어려우니까 그거 다음주에 배우게. 이쁜 놈이나 미운 놈이나 어차피 다 할 거잖아요. 다 할 것인데 먼저 쉬운 놈 이쁜 놈 붙여. 이쁜 놈. 이쁜 놈. 이쁜 놈이. 이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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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돌아라 늙어지면은 못놀하니 화물고 시빌 홍이겨져 달라도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기 밤새기 전에 너희들이 마주 앉아 실컷마음 거ujala 왈로마라 어리기 오호잉 반갑내 반가워 설리촌 풍이 반가워 고기는 반가운데 반가워 설리춘 품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나 안에서 떨어뜨려 남창고 나 땅에서 불구건소사 tão 다 кам은이 딱히 바cile 꽃이UD한가가 속에 싸여간다 하 하 하 하 으으이안 아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시작 우리 집 없는 거 배워 이놈 배워줘야 돼 시작 질러잉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능금 한쌍 열렸난디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출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출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출려고 가져왔소 아가씨 출려고 가져왔소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우리 집 뒷산 능금나무 그치 능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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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라가 능금나무 능금나무 그렇죠 능금 한쌍 열렸난디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정당림 그 능금 기르검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기르검은 원앙금이라 그 능금 기르검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어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어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어 두번째 박에서 우리집 뒷산 능금나무 능금 한쌍 열렸난디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이름은 권한금이라 그 능금 이름은 권한금이라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어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어 우리집 뒷산 능금나무 우리집 뒷산 능금나무 능금 한쌍 열렸난디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한쌍 열렸난디 그 능금 기르금은 권한금이라 그 능금 기르금은 권한금이라 그 능금 기르금은 권한금이라 아가씨 줄려고 가져왔어 그 능금 드립이 악몽 ORRistent 하고 우리 집 뒷산 등금나무 금금 한 쌍이 열렸난디 금금 기름은 원앙금이라 금금 기름은 원앙금이라 원앙 원앙 시작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리아 고 가져왔소 아가씨 줄리아 고 가져왔소 다시 우리 집 붙여서 해볼까 우리 집 시작 우리 집 뒷산 등금나무 리듬꼴이 그렇게 짜져있소 우리 집 뒷산 등금나무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금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리아 고 가져왔소 다시 우리 집 뒷산 등금나무 능금 한 쌍이 열렸난디 금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리아 고 가져왔소 글쎄 어허허허 엇둑 어떠 항상 주인공 진짜 흥이 많으시오 우리집 뒷산동이 시작! 우리집 뒷산 등금나무 시작! 우리집 뒷산 등금나무 등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등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줄냐고 가져왔소 어눈 어린 어눈 어거거거 웅허기야 이따가 이 숙대머리 배워불고 간식 가져온것 우리 레나님이 가져온것 있으니까로 자십시다 이거 완전한 매력이 풍류당 이건 작가님 와우 뷰러버 감사 감사 그냥 불꽃이 쓰는 사람 오 얌 얌 완전 깔끔 이거 기름 맥인거라 덜 저기 할게 어이 세상이 나 감사해요 되게 예쁘다 완전 멋있지 운치있고 내가 썼다 그러려고 그랬다 아니 누가 써준다고 한다고 그게 진짜 남성위원님 우리 아저씨한테는 이렇게 고상하고 나한테는 또 풍류당 뭐라고 해야하냐 이 기품을 그냥 여기서 멋있다 너무나 멋있다 멋있지요 아이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